또 마취의 실제 친구의 사연입니다. 여기는 실제 친구의 어머님이 소스라치게 놀란 곳입니다. 가로열고 이웃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가로닫고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딸. 아빠는 평소 공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잦은 출장과 옥상에서 작업을 많이 하셨다고 하고요. 여기서 딸이 평소에도 신기가 있어서 귀신을 자주 보곤 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2층에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도 못하는 그런 귀신의 형체를 보고 소스라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딸은 그 충격으로 약을 먹고 그 자리에서 자살을 하게 되었고 어머니도 딸을 잃은 슬픔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이거 꽤나 큰 사건인데 이거? 아버지는 딸과 와이프 분의 죽음을 이웃사람들에게 듣고 부랴부랴 내려오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결국 목을 매달아 자살을 하였다는 장소입니다. 라고 이렇게 왔어요. 2020년 6월 19일 원정 2탄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미쳤다. 여길 가야 된다. 아.. 계십니까? 여러분들 장난치지 않겠습니다. 장난치지 않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기시미.. 뭐야..? 뭐야..? 수입어.. 수입어.. 저..잠깐만.. 잠깐만 둘러보고 나가겠습니다 혹시 계신가요? 뭐야? 진짜 목공? 야, 센세야 맞다! 진짜 맞아 또 이.. 또 있어! 아..아.. 당신이 여기 일가족.. 다 그렇겠지? 누구야? 다 그렇다.. 있다.. 여러분 여기 있어요 당신이지? 당신이 우리 일가족.. 누구야? 당신 혼자 아니구나? 혼자.. 당신 혼자 아니구나.. 이거 지금 딸이 아니고 다른 방향인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들 뭔 소리야? 다른게 아니.. 이렇게 해서 이집사람들도 다 데리고 간겁니까? 이집사람들도 이렇게 해서 다 데리고 간거에요? 당신 누구야? 2층하고 3층 조금.. 엄청 세다.. 확인해 주세요..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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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당신 누구야? 당신 누구야? 당신 누구야? 나는가 hace 방법을 만들어én 이것자입니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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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잠시만요. 무슨 소리야..? 아..잠깐만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안되겠네 여러분 이 여자남자? 결국 이 정도밖에 못하잖아 맞지요? 예 어디있어? 자신있게 모습을 드러내셔 자신있게 모습을 드러내.. 가까이서 묶어있다.. 안유우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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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은 다 ESE 구입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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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ve обяз 가사를 지키고 있습니다 れバイBC 쟈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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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쟈 끄다!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